조합장님 한 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조합장님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. 자 양기훈 조합장님 박수 좀 크게 한 번 보내주세요 여러분. 자 우리 조합장님 감사드리고. 많이도 있는데 또 진짜들 오늘 많이 들어오셨어요. 어떻게 식사를 잘 하셨죠? 네. 네 식사를 낮아지고 경품을 더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고요. 못 받으신 분은 아직 기회는 있는 거죠. 우리 황기순 우리 세배자님이 골고루 이렇게 잘 주셨네요. 하여튼 감사드리고 노래는 제가 노래는 다음에 할게요. 노래는 알 것 같습니다. 조금 섭섭하더라도 장비가 철수를 했어요. 자 우리 조합장님 노래는요. 오늘 끝나고 노래방 내가 한 시간 끌어드릴 테니까. 알았습니다. 거기서 반 것 좀 부르시고. 자 우리 조합장님 어쨌든 이렇게 조합원 여러분들이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우리 조합장님이 아마 노심초사 걱정 많이 하셨을 겁니다. 무사하고 안전하고 고마웠다고 다시 한 번 박수를 크게 한 번 보내십시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돌아오십시오.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. 안녕히 돌아오십시오. 안녕히 돌아오십시오. 안녕히 돌아오십시오. 안녕히 돌아오십시오. 안녕히quele해. crash생。 하루CTL J. nab idea. Hola, ня dictamen. coi电 cart. pe. Archives & SC ni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